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북도 내 각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제 노동자 200명이 올 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요. 추가로 10월부터 학교 청소원 등 영역업체 직원 1600명의 신분이 학교장 직속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힌 지 1년 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도내 학교장 직접 고용 형태로 전환되는 직원은 10개 직종에 모두 1655명입니다. 청소원이 710명으로 가장 많고 학교 경비직인 당직 전담 요원이 424명, 문단속 요원이 330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통학 차량 보조원 164명도 앞으로는 용역업체가 아닌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정년은 만 60세지만 용역업체가 고령자를 주로 고용해왔던 청소, 당직, 문단속 직종은 정년을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 시간제 근로자 12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데 이은 2단계 조치입니다. 고용 안정,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직고용을 통한 용역업체 돌아가는 이윤을 근로자 처우 개선비로 쓸 수 있어서 이분들의 임금 인상 효과,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측은 이번 조치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단속 요원의 80%가 70세 이상인 상황에서 정년 유예가 끝나면 대규모 실직 사태가 불가피하고, 이는 당초 고용 안정을 목표로 했던 정책 방향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상북도도 의료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도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축소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소유한 땅은 축구장 3만 4천여 개 크기인 2억 3천만 제곱미터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의 4천 2백만 제곱미터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제주도 순이었으며, 땅값 총액으로는 11조 원어치의 서울에 이어 경기, 전남, 인천 순이었습니다. 외국인 소유 땅은 1년 전과 비교해 2.3%가 늘었는데, 대구는 10.2% 줄고, 경북은 0.5% 늘었습니다. 소유 주체로는 미국을 제외한 합작법인이 8조 5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 미국 교포 6조 5천억 원, 순수 외국 법인과 미국 합작법인이 각각 4조 원어치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경찰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출구할 때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청장은 담당자 1명이 총기를 출구하는 현재 심사체제에서 여러 부서가 합동심사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민심사위를 구성하는 등 엄격한 심사체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의 총기 출구 심사 강화는 지난 21일 봉화에서 한 70대가 공무원 2명에게 엽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의 대응책으로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가 오늘 경술국치를 맞아 관공사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각 가정을 대상으로 조기계양운동을 추진합니다. 경술국치는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은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1910년 8월 29일을 뜻합니다. 대구시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국치를 잊지 않고 시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기계양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오랜 세월 함께해온 보자기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2018 동아시아 보자기 페스티벌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대구 삼성장조경제단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는 보자기로 하나 되는 삼국문화대축전을 슬로건으로 삼국보자기, 섬유소품전시 삼국공연, 이효재 보자기쇼, 대구시 무형문화제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보자기 축제는 대구시가 중국 창사시 일본 교토시와 함께 도시 간 지속적인 문화 교리를 위해 삼국의 공동 콘텐츠인 보자기를 테마로 올해 2회째 개최됩니다. MBC 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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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